사랑합니다 오 귀여워 우리 우리랑은 많이 다르지 자 여러분 오늘 여기가 어디지 않습니까? 정거마을 정거마을 문화거리 오늘은 정거마을 문화거리를 갔다가 네바지함으로 인공동구를 보고 방구를 산거고요 오 벽화다 아유 이쁘다 솜사탕 같다 그냥 할머니들 사는 집인데 벽화가 다 그려져 있는 거구나 우리 이런 거 앞에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여기서는 골목에서 삥 뜯어도 아름다워 보일 거 같아 이거는 뭐 우리가 할 게 없고 그림이 다 있네 양보해야겠다 이번에는 어 근데 이거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오는 나비로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나비 엄청 잘 그려 어 양식 엄청 많다 여기 어 진짜 많네 쫙 깔렸네 이게 다 구리인가 천지 뺏깔이네 오 오 오우 귀여워 내가 불렀다 앉아 손 손 손 안 하시니까 간식 안 줘 아 귀여워 엄청 신났다 여기 진짜 시원하다 바람이 진짜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산 그런 바람이 아니고 습하지도 않네 바람이 테니 씨는 머리 되겠는데요 저 지금 좀 숙이고 있어요 저도요 너무 위험해요 그럼 어떡해 하하 와 여기는 다 자갈밭이네 여기 운동을 신고 와야겠다 하트 모양이다 약간 하트같이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아니네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일부러 앉은거죠 넘어진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네 빠밤 자갈로 공기놀이 여기 3단이야 3단까지 3단 3번에 3단 3단 하면 성공 네 그럼 바로 퇴근 칼퇴근 아니 여기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좀 평평한데 이거? 아 이게 뭐예요 에이 이거 좀 심했다 둘 중에 한 명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려우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잡아줄게 오케이 갑니다 도전 둘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돌이 튄다 막 탄이 안 좋아서 아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 3세판 한 사람당 3번씩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오케이 도전 어 가운데 어 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오 잠시만 아 이건 잡았는데 놓친 건데 아 아 얘 자꾸 튄다 아 좋아 좋아 공 오 오 좀 해봤디 주물럭 있죠? 주물럭 있죠? 이거 국제경기 룰이에요 국룰 끝 끝 아 한 번 안 놓쳤다 생각하고 해보자 아 안 돼 이거 바닥이 안 돼 미션 실패 쓰레기 빨리 버리지 맙시다 우리 지팡이 하나씩 주면서 걷자 젖었다 야 여기 저 이거 타고 퇴근할게요 가자 아 여기 코트 맡기셨죠? 최근 실패 네 여기 3번 코트 맞으시죠?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이 집 잘하네 이 집 잘하네 고생하세요 네 또 Army 욱 욱 욱 욱 욱